스윙의 노래 스윙의 노래 스윙의 노래 스윙의 노래 스윙을 traditional 스윙의 노래 스윙의 노래 스윙의 노래 다양한 장사는 스윙의 노래입니다. 개인 자문 미래는 손 씨가 6명이 시키는 이중의 결신들을 하나 한다. 야, 롯데상 위에서 퍼미션 투 센스 한 번 쳐볼래? 오케이, 꼴찌가 한 명 될 거 같게 치킨 치킨 찰칵 치킨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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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라 슈퍼모델! 맞아 맞아 슈가! 자기 공룡 둘링 내가 저걸 샘플로 쓸까 생각했어, 앞에 그래가지고 알고 있어 나의 귀여운 꼬비? 으, 아냐, 꼬비 와, 저거 볼 때 TV 이렇게 두꺼운 걸로 봤잖아, 알아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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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점 표체리 캐치우, 캐치우, 캐치니 하나, 둘, 셋 도전! 소리가 찰지, 나이! 되게 괜찮은데, 뭐라 해야 되지? 쟁반이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해야 돼 깜짝깜짝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할아버지 이거 모르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앉아라, 앉아라, 앉아 앉아라, 앉아 하늘처럼 믿었었는데 이제와 헤어지자니 그 남은 사랑이 어떻하라고 추억들은 어떻하라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나면 정매는 어떻게 해 아니, 궁금해 그래서 그들 남들 믿을 수 없죠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다른 여자 생긴 거라면 혼자 있고 싶었어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우리 사단을 위해 렛츠고 나 버릇 던다 그려가 군대 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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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전까지 이라는 놀이들 다야 우릴 따라 결제해 나 껌전곱 신어도 모르겠는데 헌호 온다 렛츠고 쉽다 쉽다 이메일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렛츠고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곱 옷이 검정곱 옷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모르는 줄 아는 거야 할머니가 안 좋아 안 좋아 어디 도망가노? 엄마 아빠 어렸을 때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나야 난 진짜 가사 1도 모르는데 진짜 어렵다 나머지 나머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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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곱 옷이 힌트 한 번 쓸까요? 단체나 쓰자 처음부터 다시 나온다 순서 바꾸기 에이 나 믿어요? 보라색 믿어요? 파란색 믿어요? 보라에 하자 아미 믿을게요 아미 보 라 해 걸렸다 이제 보라지 보라라 아 잠깐만 내가 안 뽑는 게 맞지 않나? 나 똥소이잖아 사실 야 정국아 너가 나가라 그래 네가 나가라 아니야 이미 뽑았어 야 진짜 자리 바꾸기 다음 진짜 주걱으로 한 대 때리고 싶겠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안 돼 안 해 아니야 정국아 다시 나가 진짜 아니야? 와 미쳤다 이거 지민아 나 완전 머리 터졌다 지금 지민아 하자 그냥 하자 그래 하자 형 형들 진짜 나 뭐라 안 할 거야 아니야 안 해 하자 그냥 뭐라 안 할게 뭐라 안 할게 해 봐 해 봐 해 봐 해 봐 진짜 자리 바꾸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해 봐 한 곡 다시 듣기 와 지민아 나 믿었다니까 검정 거무신 한 번 잘해 그래 검정 거무신 Let's get it 검정 거무신 내 거 좀 같이 들어줘 어 내가 들어줄게 같이 들어줄게 나 내 거 모르는데 야 내 거 좀 왜 오지 그래도 검정 거무신 맞을까 그냥 외워볼게요 그럼 외워볼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에 감정 거무신 엄마 아빠도 버릴 적신 건 헐렁하고 못생긴 감정 거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있어 아루가 못생긴 고마워 저 사람 지진이 지난번이 꿈같은 이야기 티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했지만 워워워워 고 고 고 고 고 지금처럼 보여요. 아니야. 진짜.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청담 얘기 꿈 같은 얘기 검정 거무신을 들여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아니 지난 시절이야. 지난 시절. 지난 시절이요. 형, 허름하고 못 생기네요? 그런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신으셨던 추억의 검정 거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름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춤 헐렁하고? 오케이, 헐렁하고.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약간 그... 검정고무춤 한 다음에 쩔어 춤추면 엄청 잘 봤다. 오케이, 그럼 바로 쩔어다. 오케이, 그거 끝나면 쩔어한다. 파울아버지, 할머니, 어젯속에 신을 줬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 어릴 적 시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딱해. 잡아 끌고 가는 게 웃겨. 시절이 아닌가 보다. 엄마, 아빠, 신돈, 신돈. 어릴 적 신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자, 다시 가자.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뭐냐, 나랑.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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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아니야. 와, 쟤만 통과하면 다시,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뭔데 왜 도전해? 핵심나 부르는데.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엄마, 아빠, 어릴 적 신돈, 헐렁함. 일단 맞아. 어릴 적 신돈. 어릴 적 신돈. 아니야? 어릴 때 신돈 아니야? 엄마, 아빠. 가, 가.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아, 맞나. 이건 이건가 보다. 가가 있네. 아빠가 어릴 적 신돈. 렛츠 고. 하나, 둘, 셋, 도전. 야, 태형아. 너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다. 조심해라. 태형아. 근데 우리 네 명 진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 사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어릴 적 신돈. 어, 아닌가? 엄마, 엄마, 들어 아니야? 아, 아빠. 아빠, 돈인가 봐. 도, 도, 도. 엄마, 아빠. 그냥 도, 도. 도, 도. 도, 도. 왜냐하면 도야. 도, 도, 도. 도밖에 없다. 도다. 도 아니면 이제 없다. 도. 도 아니면 대신 받아줄게. 도밖에 없다. 잠시만. 도밖에 없어, 도. 가자. 나 하나도 모르겠지만 점수가 여기서 많이 까진다. 형, 힌트 한번 써요. 하나, 둘, 셋. 도전. 자, 갈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 신은셨던 추억의 검정고무신.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신돈.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답은 이야기. ㅈ미야. 하향. 하향. 하향이. 하향. 하향. 하향이. 하향이. 하향. 아, 이거. 씨미야. 아니, 문box 묵기를 못하냐. 바로 나와야지. 정답은 이야기. 경정고무신. 정답은 이야기. 도정. 다 GO. 되는'll or, 도전. 도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웃지 못할 이야기 정다운 이야기 Go on your go, Marlce Go on your go, Marlce 왔다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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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지나버린 꿈같은 이야기 미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Go on your go, Marlce 왔다 어떡하냐 호 호 오 예 오 예 와 왜일지 몰라 나 한글자도 몰라 형 형 거 한번 들어요 힌트 지난 시절 다시 눈 오지 않아 지난 시절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귀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든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이거 아니야?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조용히 좀 해봐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정경은 아닌가? 정다운 정다운 이야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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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아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우리 동시에 모두가 수여해줍니다. 아름답고.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꿀같은 얘기.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꿀같은 얘기. 꿀같은 얘기. 진짜 잘 쓰고 싶다, 진짜. 진짜 꿀을 보고를 보내주고 싶다. 저 형은 꿀등이 된 사람들에게 항상 유력 후보라고 오케이 진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가을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적에 지내셨던 추억의 검정 검은신 아빠 엄마 또 엄마 아빠 너 엄마부터 나와야지 엄마 아빠 너 형아 형아 엄마 아빠 근데 틀려줘 괜찮아 뭐 어려운 거야 다시 잘하면 되지 근데 나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너가 꼴등이란 걸 확인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가슴이야 지금 얘가 나를 꼴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호비 형이 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윤아 오케이 그럴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방금 실수한 거 같아 도쿄에서 가겠습니다 자 멘붕 왔다 자 갑시다 형아 해봐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검은신 야 야 야 다 했는데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하게 멘붕 하지마 갑시다 잠깐만 내 꼴 뭐였지 지난 시절 다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성다운 얘기 꿈같은 얘길 꿈같은 얘길 아니 꿈같은 이장 아니야 로그한테 얘기해 꿈같은 이장 아니야 로그한테 얘기해 깜짝할까 깜짝깜 아 Woah 알았어 Let's go 내 명곡이긴 하다 와 엄마 아빠도 어릴 적 심던 헐렁하고 못생긴 검정 고무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오직 오사리 아기 정다운 얘기 꺼리던 공무신 이제는 지나버려 틀어 틀어 똥같은 이야기 아아 아아 이거 좋아했고 사랑 좋아했고 워낙으로 외치마요 워낙으로 외치마요 고 고 고 야 내꺼 뭐냐? 지난 시절 다 시위는 오지 않아도 지난 시절 다 시위는 오지 않아도 오케이 지난 시절 다 시위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아 아닌가 보다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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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간다 이제 이제 될 것 같아 뭐야 뭐야 오지 지워도 했고 사랑도 했고 운물도 했지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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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위는 오지 않지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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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가, 정국이는 3분자네. 형, 5는 신경 쓰지 말고 지나시지 않도록. 박자가 진영. 바로 들어가면 돼. 아래에서. 형. 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I'm sorry, I'm sorry for my fault. 나 오늘도 고개를 숙여. 윤겨야 하지도 못했어. 나 지금 윤겨야 꿈 같은 얘기 듣고 싶어. It's lit. It's lit. 찐 준비, 찐 준비. 내 자신은 오지 않아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다운 얘기. 정다운 얘기. 꿈 같은 얘기. Come to go with it. 꿈 같은 얘기. Come to go with it. Let's go with it. 진짜 기도했다, 기도. 끝났다. 와, 진짜 기도했다, 기도. 기도했다, 기도. 오늘 달방 노래에 맞는 도전 50곡입니다. 도전 50곡? 도전 50곡? 예전에 아침에 하던 도전 청구 도전 청구 도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웃사 외토랑 사리자 했는데 이건 자가 사이 수도 힘들텐데 또 살고자 내부 자 어깨 오십니까 그 중에 하나 될 때 黑 variety 으 으 마 와 뭐야? 가려줄게 뭐야? 정화다. 매번 상처받고 집 발표도 never 나도 상처를 지배하도록 할 수 있어 힘들어 놓고 싶은데도 손을 방금 켜진 채라 진짜 최근에 불렀어 나간다.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야 정국이가 잘 아는데 잘하지. 렛츠고릿! 이제 해야 돼.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난 다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일 1년 내내 범호하는 내 응원을 준자 길에 잠만 재수 회로 몰아치는 허리케어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드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너와 싸워 그녀가 떠나간다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왜였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심장이 열어붙던 사람 그리 일본이 쳤고 사람이 싸는 게 아니여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려워 매일매일 누구나 초권을 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두 귀를 막고 나 어떻게 구해였어 미쳤다 와 야 근데 어떻게 구해였어? 야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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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국에 골라 골라 43번 바람경 아 호 오라 아 호 어떻게 구해였어? 아 남준아 가자 아 남준아 가자 갓나올 봉인을 풀 때야 됐구만 갓나올 아아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바람 불어와 어우 간드러져 간드러져 어우 간드러져 바람이 불어온다 진짜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오왈래? 두 눈을 감아본다 오 좋아 나를 스치는 간절하다 고요한 떨림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야 귀 발음 좋다 내 숨 쉬는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 곳을 바라보리라 자 갑니다 우리의 늦은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감정 감정 우리의 맘은 우리의 이별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그 영원한 약속되네 아 보자 와 이건 감정이 진짜 감정이 미쳤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되네 이건 남진 기억이다 야 듣고 울었다 어 이렇게 시작해 50이잖아 됐다 성공 감정이 감정이 진짜 떨렸네 남진아 번호 골라주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30번 복싱했어 베리 인사의 이거 티레오에서 본 겁쟁이 나는 겁쟁이 나는 겁쟁이 롬는다 겁쟁이 롬는다 아 나 이 노래 좋아하지 아 잠시만 처음 해보지 갑자기 문득 명곡이죠 미안합니다 아 이거구나 아직 우리 시절을 지배했던 우리 인경우 형님 전설의 그 형님이 사랑합니다 저 노래 하나면 사실 어 학교 인기 짱이 될 수 있는 기다립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영치없이 당신을 원합니다 세상을 더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두고 찾아도 당신은 단 하나란 걸 알아서 내가 꼭 갖고 싶지만 날 사랑해줘요 날 불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짜진 이 말 하나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형 이거 해봐 응응 나는 겁쟁이랍니다 괜찮 아 이거 가네 진짜 겁쟁이었습니다 아 이거 가네 아 이거 가네 겁쟁 겁쟁 오케이 넘겼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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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7반 하겠습니다 치승진다 치승진다 이거 뭐야 노래 진짜 누가 성공했냐 그래? 치승진아 뭐 노래야? 나 몰라 이 노래 나도 몰라 이거 그거 아니야? 뭐지? 전람회 전람회 이 노래 진짜 많이 몰랐는데 이게 뭔데?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들으면 알 거야 아 나 알아 아 나 안 취했는지도 몰라 아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쉴 수 있지도 몰라 아침이면 까마득히 오늘 태영이 형 콘서트 될 것 같은데 형 한 가지 그래 생각이 하나 까마득히 생각이 하나 불안해하지는 말 하지만 꼭 오늘 밤엔 오오 가사 안무 부릅니다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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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할 말 있어 가만히 들지마요 가만히 가만히 약한 모습 눈은 미안해도 술 기회하는 말이라 생각치는 말 언제나 내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말도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 돌아서 우회하는지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널 사랑해 오 슬픈 나의 말이 좋스럽고 몸이 더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 없을 거야 아침이 밝아보면 다시 한번 널 품에 안고 사랑한단 말일게 오 태형이 방금 제거하는 거 와 점심팔 아까 점심 다 까먹은 거 여기서 다 올릴 수 있어 태형이 1등 되어야 돼 야 이거 아는 노래 많은 사람이 유리하고 야 여러분 꼭 하지만 꼭 1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시죠? 아 2등이 좋은 거였다 2등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넘버 2 네 야세호 좋아하시는 분? 진형 좋아하지 않아? 진형 가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노래들만 나와 아 아 이거 다 알잖아 나약해 피어다 아 최근에 진형이 굉장히 꽂혀있는 노래방 신발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나도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얼굴을 때리로 아무 말 못 해도 오기 형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아 형한테 진형하네요 멀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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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화가 많다고 합니다 야생화 그렇지 눈물이 흘러 형 감정이 없어요 감정 안 올라가는데? 감정 자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아침이라는데 아침이다 지금 한 줄기 햇살의 몸농이다 그렇게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이리 와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 만큼만 이건 클라이더스 칼리 들어야 돼 안 하네 괜찮을만 이건 클라이더스 칼리 들어야 돼 안 하네 이건 클라이더스 칼리 들어야 돼 안 하네 그리운 마음만 눈물 머금고 기다림 떨림 끝에 다시 다시 나는 피우리라 야 목이 나가서 안 올라가는데? 아 아 아 아쉽다 아 땡 아 땡 욱소리가 너무 작았어 어쩔 수 없어 안 돼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지민이 형이 좋아하는 13번 어 와 야 윤기 형 한 번 불러줘요 윤기 형 한 번 불러줘요 윤기 형 윤기 형 너 높지 않냐 이거 윤기 형 부르는 거 보고 싶다 땡땡땡땡땡 쳤어 태민이 내 것이 되는 시간 순진한 내수에 속아 우는 남자들 빙빙 다른 매력에 흔들리고 있잖아 요기 내 봐 다가 봐 날 가질 수도 있잖아 어느 낮은 밤 혼자 들어서 곧 춤추는 사람들 그 속에 그녀봐 그 속에 그녀봐 왠지 끌리는 근데 널 갖고 싶어 저 가 저 리뷰 그 10분 안에 지루었던 순간이 오늘 순간 달라 출라 컴온 베이비 오래된 여인 그게 아니란 저기요 사실 넌 내게 덕후 렛츠고 넌 내게 지금 거울을 보며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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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을 더 칠하고 베이비 높은 구두에 아마 하고 있을걸 변해 딸라 그녀와 나에게 하지 말아줘 후 형 정말 긴 10분이었어요 진짜 안쓰럽다 진영이 뭐야 윤기야 다행이다 자 38장 가자 제가 반대로 해가지고 38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민이나 호비가 보여줘 어? 오케이 강남스타일 최영 최영 다른 노래 나왔다 야 최영 간다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아 세영 강남스타일 호 호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을 열기를 하는 불길이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낮에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건 사랑해 커피 씩키도 전에 원샷 됐어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던져버린 건 사랑해 그런 사랑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해 그래 바로 너 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해 그래 바로 너 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아 지민아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와 이제 카메라를 산거 오빤 강남스타일 에에에에에에에엒 섹시레이리 오, 오, 오 오빤 강남스타일 에에에에에에에! 섹시 레이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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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빤 강남스타일 오, 예, 오, 예 오빠는 강남스타일 하하하하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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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50번이에요, 50번 내가 아는 노래 하나 하며 다른 곡들을 듣겠다 사랑합니다? 팀! 팀사람이 진짜 명곡! 갑니다! 근데 뭐지? 처음에 뭐더라? 멜로디가?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나빠요 참 그대란 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내 맘 가져요 저 때는 참 사랑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대요 I love you 포지션 뭐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댄 모르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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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나는 아니란 걸 전정구 느낄 줄 만큼 보잘 것 없단 걸 전정구 다만 가끔씩 그 저금이서 여기 내게도 나눠줄 순 없나요 가자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야 달콤하다 그래 그댈 사랑하 아이씨 점수 안 나왔어 실패 이건 우리가 매기죠 이거 이거 89점이요 아이씨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도 잘 불렀으니까 93점 어때요 91점으로 하자 9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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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어디야? 오 오케이 골라 세븐 세븐 우리 노래 나오냐? 지민아 너 해와야 되는데 아는 노래 나오면 최형거 아니야? 아 스무슨 라이퍼 버터 스무슨 라이퍼 버터 야 여기 버터 나온다고? 스무슨 라이퍼 버터 됐어. 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지? BTS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탄소년단... 86점! 야, 방탄이 방탄 노래를 불렀는데 86점? 여전히 방탄소년단... 여전히 방탄소년단... 자, 지민아 곡 정해. 11번 하겠습니다, 11번. 11번. 1번이요? 내 생각도 내 것 같아.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나를 위한 노래였구만! 차라리 다행이다를 응원해주시니. 다행이다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요리 됐다, 이거. 오랜만이다. 술을 권하기 싫어, 이만. 아, 친구야. 아, 진짜. 소개해줬어요. 아, 건강하자 항상.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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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서 함께하는데 반응아 부르고 싶은데, 이 той 사람부vos 시간은 멀어집으로 향해 가는데 미응이 잘 되네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로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빛을 걸을 내라 안길 곳은 어디에 빛을 걸을 내라 친구야 좋았다 친구야 마이크의 친구 아니다 야 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냐 마이크가 문제 아니야 빨리 꺼 야 너 왜 부르면 부를수록 손해냐 역대 최종점 나왔습니다 그래도 최고의 분위기였다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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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겠습니다 2 8 옛날 거네 와 이건 솔직히 다 같이 부르다 그래 이건 다 같이 불러야 돼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자 근데 이거 진짜 아 아 잘 불러야 이거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니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원래 노래방은 괜찮은데 모두에게 적용된다 어차피 똑같은 똑같은 거라고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네 잔말을 달리며 소그름 같은 해가 더 있고 사막에 내 낙타 많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내 길이 되어 여워줄 거야 나의 나무니까 손에 이긴 기타 You know m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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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way You are sunshine We were together 나는 사람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빨리 불러 점수 없게 넘기고 이제 나를 저도 사랑할 거야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나 목이 너무 아파 어? 18점 역시 다 같이 모여야 돼 오케이 2등 2등 면제 아 궁금하다 2등 2등 노래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걸 10미디스는 솔직히 등 떠밀면서 나간 거거든? 내 사랑이 되겠는 저렇게나는 줄 몰랐다 1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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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이게 벌칙을 정리해 보면 같이 그 월드타워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 저 제일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이거 아직 돌아가죠? 네 윤기 형이 나가서 같이 벌칙할 사람 이거 내리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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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외 1번 2번 3번 4번 5번 자진해서 내가 한번 가보고싶다 하는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아 아 지금 다른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오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한 번씩 들어보는 오케이 자 태형씨부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못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아까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고 발언을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헴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정답은 얘기 꿈같은 얘기 한 대만 때리면 안 돼요 진짜 에헴 사실 이제 텐미닛 때 점플링을 많이 쳤거든요 제가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기 형이랑 운동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네 근데 루트탑 같지는 다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괜찮다는 말은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무서워요 높은 데 별로 안전한 거 아시죠 솔직하게 생각해 네 솔직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 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네 자 이제 뒤로 가주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저희 다 그냥 눈 감고 있을까요? 눈 감고 있어 네 정하셨습니까? 글을 정했습니다 오케이 네 떨리네요 네 정말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이런 선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네 자 골랐습니다 결정이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네 나의 나비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내 사랑 그대 네 나의 나비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의 나비로 청각빛을 갖는다고 나는 내 미래를 봤어 오케이 진짜 이렇게 된 거 재밌게 하고 보겠습니다 오늘 다 어쩌셨다 보시는 팬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높이 올라가서 2000년대 왜냐면 우리가 2000년대 때 그래 2000년대 때 2000년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우리 태형씨 2000년대 달려라 방탄으로 언젠간 한번 기원을 하면서 달려가 볼까요? 달려라 방탄 2000년대 달려가 볼까요? 2000년대 달려가 볼까요? 예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좋습니까? 드디어 제가 여기 전망대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 이거 죽겠네 원준이 장사 현재 끝이 아니구나 아이고 아니 이제 현실감이 있는데요 형 갑자기 생겼어요 심지어 이 장비도 스카이 다이빙 할 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올라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올라가 볼 텐데 우리 어디 갈 거냐면 저기 위에 보이시는 스카이 브릿지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아따 형님, 현실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 나는 오히려 캠핑은 없네 아, 그래요? 그냥 꿈꾸는 느낌인데? 현실도 다 없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재미있는 체형을 해보실 텐데 아이고, 너무 재밌겠다 흔들고 이런 거 아니야? 아, 설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두 분 실내도가 상당히 높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어깨 위에 선을 올려주시고요 우리 뒤에 분은 눈을 감고 가실 건데요 저기 앞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우, 무서울 것 같아 형, 제가 설명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네, 눈 감았다 눈 감았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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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아니, 여기까지는 가요, 여기까지는 가 갈게요, 갈게요 일단 왔어요, 형 이 앞에 구멍이 있어요 구멍? 네, 제가 스페이스를 누를게요 스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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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 천천히 가 형, 스페이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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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발을 크게, 크게 쓰면 돼요 자, 여기 다시 쉬어 가고 형님, 됐어요? 왔어요? 오케이, 건너요, 왼발도 건너요, 오케이 마지막 스페이스 돌아가 마 마지막, 오케이 건너요, 건너요, 건너요 오케이,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는데 와, 여기 올라오셨어요 여기 올라오셨어요 우와, 이거 되게, 되게 심시티 같아 너무 좋다 아니, 뭔가 되게, 약간 아, 현실감이 없는데? 올라오시나 너무 수고 많았으니까 여기 잠깐 자리에 앉아, 서울 구경 한 번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어쩌면 나 이런 거 잘 할지도, 잘하는 거 일지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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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보는 거 같아 뭐 게임 보는 것 같아 와 진짜 나는 오히려 빌딩 있지 여의도 빌딩 난 그게 훨씬 더 컸어 이게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높아 국대기니까 여기 한 500, 한 2, 30m 되겠다 맞습니다 여기가 541m 지점이고요 와 근데 너무 좋다 여기서 와 진짜 남산타월을 이렇게 이렇게 내 눈높이에서 본 적이 있던가 아 저기 주경기장 보인다 아 주경기장 고민하고 싶다 저기 아 그러니까 진짜 크다는데 잠시 주경기장 여기서 볼 때도 조그만하네 공연하고 싶다 저희 그러면 이제 간단한 액티비티 활동 해볼 건데요 팔벌레 덮이띠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팔벌레 덮이띠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팔벌레 덮이띠기를 한다고? 팔벌레 덮이띠기를 한다고? 팔벌레 덮이띠기 아 몸 풀어야지 몸 풀어야지 우리 팔벌레 덮이띠기 총 열 번 열 번 정도 해볼 거예요 저희 궁놀이 마지막 고가 있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열 번 마지막 고 없이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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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런 다시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정말 노림수가 뻔하네요 정말 근데 솔직히 솔직히 좀 소심하게 되긴 하네요 팔벌레 덮이띠기가 좀 빡세게는 안 된다 제가 하나 쓰면 큰 소리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해볼게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렇게 먼저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나 대신 제이홉 데려오지 그랬냐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리더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아 뭐야 역시 우리 윤기 형 혹시 두 번 여기 높은 곳 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저희 아 있죠 있죠 챌린지 하나 셋 넷 넷 넷 야 달려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죠 네? 나 꼬여서 안 돼? 이제 자신이 끝까지 끝내셨고 저희 당나라왕타가 오시면서 당나라왕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다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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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야 돼 다나와 다나와 넷 넷 넷 넷 넷 ex 넷